반갑습니다. 정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년만에 뵙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입니다. 무술을 연마하는 해. 무술 연마해야 돼요? 아, 진짜 안 얘기했네요. 개그도 좀 연마하시기를.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날에 사실 해돋이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째 못 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돋이를 보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해돋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 안에 갔다 오셨어요? 저는 해돋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갑자기 조문 갈 일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요? 연만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조문을 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에 좀 갔다 왔죠. 원래 겨울이 사실 좀. 2년 걸렸어요. 생명이 좀 위축되는 그런 해죠. 춥죠. 장래가 많아요. 어른들 다치시면 또. 네, 그렇죠. 뼈 부러집니다. 뼈 부러지면 어른들이 좀 힘들어하시죠. 네. 갑자기 조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급다운되네요. 교수님. 무릎이 시려. 네. 그런데 어차피 이 삶이라는 건 죽음 속에서 삶이 있고 삶 속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니까. 교수님 이제 떠나실 준비를 미리 하시는가 보지? 항상 이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풍한. 다행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럼요. 그럼요. 아직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하잖아. 신년부터 독담도 아니고 이거 뭐. 네, 저 이따 끝나고 조용히 좀 봐요. 알겠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박 씨님의 그 고서구입 2탄 사략 맞습니까? 사실은 뭐. 네, 사략이라고 적혀있네요. 사략. 네, 대강의 어떤 역사를 다룬 건데. 사실 여기 뭐 태호 보키 씨, 염재 신농 씨. 뭐 이런 분들이 쭉 있는 걸 보고 제가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그렇죠.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중국 사더라고. 근데 이제 저 책이 조선조 시대에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윤현 시절의 어떤 학생이 이거를 이렇게 필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글씨체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아니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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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지 않아요? 당황했어요, 갑자기.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얼마? 얼마예요? 이건 얼마? 네, 이거요? 5만 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때, 살 때는 얼마? 살 때는 지금. 살 때는 2만 원 정도? 네, 네. 어, 진짜요? 네. 문제는 저기 채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초건만 가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역시 근데 교수님은 딱 보시니까 아시네. 글자가 써 있어요, 초건만. 역사에 대한 어떤 욕망. 욕망. 계속되고 있어요. DJI예요? 오케이. 역사서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뭔가 이룰 것 같네요. 그래야죠. 이제 박신님도 뭐 하나 이뤄놔야죠. 네. 이루신 게 없잖아, 박신님도. 우리 박신님이 고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한 분 잘 아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비결서 아직도 해독을 못했어요. 한자를 몰라가. 어제 박신님께서 우리 후원 얘기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곳이 지금 보일러가 안 들어오죠? 지금 장갑 끼고, 모자 쓰고, 기막이 끼고 그렇게 녹음하고 있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뭔가 갈구하는 것이 이제 역사 책. 사실은 많이 읽고 좀 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책 구매도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제가 고서를 구매해야 돼요. 고서사는 내는 후원금을 쓰지 않는 걸로. 아유, 그럼요. 진짜 뭐 우리 역사를 찾는 그런 거면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여기 세 분께서 자료 수집하시고 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소액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후원. 후원해 주시면 아주 감사히 잘 좋은 컨텐츠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후원부터 시작합니다.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삼한과 삼조선입니다. 이 삼한과 삼조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삼한과 삼조선 하면 사실 다 합하면 그냥 단군조선을 칭하는 말이다.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삼한이라고 하면 조금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고조선 이후에 남쪽에 모여서 올망졸망이 있었던 만진한 변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과연 그 삼한이냐. 삼한이란 뭐냐. 이것을 오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삼한과 이후에 삼한이 삼조선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고조선이 있다가 나중에 삼한으로 바뀌는 걸로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원래 고조선이 삼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삼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체제가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나요? 마한, 진한, 변환이 남쪽 밑에 이렇게 세 개로 갈러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마한, 진한, 변환. 변환. 네. 변환이라고 해서 남삼한 정도만 가르쳐요. 한강 이남에 있었던. 그래서 그 남삼한이 원래 백제, 신라, 가야의 전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전신이다 보니까 정식 국가체계를 갖추는 그런 나라로 인정은 하지 않고 뭐 시족 사회?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삼한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남삼한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남삼한의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북삼한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당군조선의 그 대륙을 호령했던 북삼한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증명을 해드리고요. 박 씨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또 고조선이 당군조선 자체가 사망조로 이제 변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한에서 삼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변화상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역사 발전 단계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그건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이제 이 역사학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이렇게 무리 사회가 되고 무리 사회가 이제 집 부족 사회가 되고 부족 사회가 이제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조선이 있었고 그 남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가르켜요. 한반도 남쪽에는. 그런데 고조선이 망하고 진국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이 부족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삼한으로 바뀌어요. 더 튼튼한 나라 더 안정된 통일체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오히려 퇴보한 그러한 집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도 한 3, 400년에 걸쳐가지고. 현상 유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갑자기 부족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낙후되고 거꾸로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맞아요. 그런 식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삼한과 삼조선을 통해가지고 그 허구가 어떻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제일 먼저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한이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국호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국호가 뭐죠?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냐. 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제국.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년에는 삼림이 달라지실 거예요. 역할을 이렇게 너무 유식하잖아요. 대한제국에서 왔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을 돌아가 보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호로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왜 대한제국으로 대한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여기서 삼한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종신록을 한번 보면요. 고종신록을 보면 대한제국을 바꿀 때가 언제냐면 1897년이에요. 고종 34년인데 10월이 돼서 원구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국호를 바꾸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전에 10월 11일 날에 고종이 국호를 정해야 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연습도 이렇게 하셨는데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심순택 역은 누굽니까? 누가 합니까?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먼저 고종의 멘트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종 황제의 이때 황제가 아직 안 됐죠 박시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고종 잘하십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하셔야지 고종하겠습니다 고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안이라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폐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안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한이 심순택이 아래기를 3대 이후부터 국호는 예전 것을 답습한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안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계통을 이은 나라들을 상고해보건대 옛것을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성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니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많이 보태고서 이런 말을 심순택은 대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이 요지죠 그렇죠 신하들은 심순택 조병세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고종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고종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우리가 지금 대안이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대안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대안이라는 국호는 어디서 왔냐면 삼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삼한으로 이렇게 고치면서 황제국을 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한하고 모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더 큰 대국으로서 대국의 칭호로 바꿔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의 오순도순 이렇게 살았던 시족사회의 그 삼한을 답습 계승을 해서 대안이라고 하자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말한 삼한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남사만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97년도에 고종 황제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고종 황제께서 연호도 선포를 하셨어요 광무 그래서 빛광자에 이건 무력할 때 무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으로서 그 무력의 힘을 쓰자 뭐 환란을 제압하자 뭐 이런 뜻도 동시에 이제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호도 새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국호를 새롭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국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종실록을 보시면은 그 대안의 연원 뿌리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삼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작은 남사만의 한강 이남의 그 남사만을 표방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에도 왕건이 세울 때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라고 했고 또 이성계의 조선도 당군조선을 우리가 이어받자 이런 이제 큰 뜻을 품고 웅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국호를 제정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진짜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국난 위기 상황에서 고종 황제께서는 그 당군조선의 삼한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연호도 제정하시고 국호를 제정하신 것 자체가 우리는 자주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이제 자주 독립국으로서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는 것을 이렇게 미뤄볼 때는 그렇게 남사만을 생각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삼한하면서요 사천리라는 말을 써요 사천리? 네 고종 황제 때도 사천리 우리가 이제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면 우리가 한반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한 사천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한을 계승하자라고 했을 때 이 사천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어떤 나라죠 한반도보다 더 큰 나라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삼한을 검색해보면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누구든 뭐 지금 검색하실 수 있고 쭉 보시면은 이거는 남쪽에 있는 삼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한이라고 여기서 이제 보통 지금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를 뜻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삼한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뭐 태조 이성계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한의 백성들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을 그냥 삼한의 백성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삼한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삼한을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태조가 삼한을 통일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어떤 보통명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삼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들여다보면은 삼국시대부터 근세 조선까지 우리나라 자체를 갖다 삼한이라는 꽃편을 많이 해요 방금 박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 문헌에도 보면은 삼국시대 자체도 삼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고구려도 삼한에 하나고 그다음에 백제도 삼한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쪽 관련 논문을 누가 하나 썼는데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대륙 삼한까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 있는 삼한의 개념일 뿐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해요 이 주류사학계 자체는 뭐든지 이 사람들은 축소 그렇지 축소시키고 한반도 안을 가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치원 자체도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구려를 그렇다면은 마한이 어디예요 마한은 그냥 전라도 지역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강단사람에서는 남삼한에서의 마한 그렇지 그러면은 고구려가 어떻게 마한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얘기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대륙 삼한 그러니까 북 삼한이 아니고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상국사기에 보면 신라는 진한의 유민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한의 유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경주 땅 경상도 땅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그럼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그거는 어디서 흘러 들어왔냐 바로 저 위에 대륙에서 위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한 유민이나 말 자체도 보면은 그거 자체가 뭔가 진한이 다른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 학교에서 배웠던 삼한이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38선이 있으면은 그보다도 못하죠 삼한이 있었다는 그 용토의 강역이 강역이 한강 이남이죠 한강 이남 그것보다 38선 보다 못한 그렇죠 그 모퉁이에 이렇게 세 나라가 있어서 삼한이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여러 가지 문헌으로 볼 때는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실제 그 삼한 아까 북삼한 말씀도 하시고 지난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삼한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인가라는 거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한이라는 것은 이제 당군조선의 강력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석삼자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할 때 한자죠 그래서 삼한으로 세 강력으로 당군조선을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국가경영원리 통치제도를 삼한광경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진안이 있었죠 진안이 있었고 그 영토는 주로 이제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을 이제 대당군이라고 하죠 대당군이 진안을 통치를 하셨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 지금의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다 합쳐서 한반도 전체를 마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을 이제 번한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안에는 대당군이 계셨으니까 번암마 안에는 각각 부당군을 두었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배달국을 그대로 이은 거죠 그러니까 배달국 때 우리가 이미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고 그 넓은 영토를 다 광활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는 통치제도라든지 그런 이제 국가경영원리가 더 세분화되고 치밀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삼한의 원리는 사실은 이 하늘에는 삼신이 계시다 그런 이치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섭리 우주의 이치 섭리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진짜 나라를 통치하는데 실제 적용을 한 거예요 정치제도로서 적용을 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원리를 땅에서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수의 정통화했다 우리는 삼수의 정통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발보도 항상 삼세판을 하고 문을 두드릴 때도 한번 세 번을 두드리고 어떤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제 생활 문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수로 나눠서 이제 다스렸던 것이 이제 바로 삼한입니다 일단 영토 강역을 보면 한반도 귀통에 몰려있던 것이 아니라 저쪽 만주 요동 한반도 전체까지 이루는 거대한 강역을 갖고 있었고 이 때의 삼한이 그러면은 아까 고종께서 삼한의 뜻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대안이라고 장명을 하신 것은 할 때 이 삼한은 지금의 그 삼한이다 그렇죠 그 뭐 이제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삼한 어떤 큰 삼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배달국의 그런 영토를 이어받아서 초대 단군 왕건께서 이 삼한 강경제를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단군세기 삼성기 태백일사라든지 환당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삼한 관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건께서 천하의 땅을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를 정해서 삼한으로 나누었다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삼성기에도 보면 이 관경을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리시는 천재의 아들에 의해서 모두 통일이 되었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태백일사 삼신 오제봉기에는 왕검께서는 이제 구한족을 통합하여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리셨다 뭐 이런 것이 보통 이렇게 대구로 나옵니다 구한족을 통일하고 삼한으로 나누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태백일사 삼한 관경 본기에 보면요 단군 왕검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릴 때 웅백달을 마한왕으로 임명하셨다 웅백달을 마한왕으로 임명하셨다 도읍을 달지국으로 정하였는데 백아강이라고도 불렀다 이 백아강이 지금의 어떤 평양이고 이게 마한 땅이죠 그래서 아 마한 땅은 이때 마한왕을 정하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수도를 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문헌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발전 단계에서도 삼한을 남한 귀퉁이에 몰아놓으면 발전 단계에서도 그게 퇴보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고종께서 그 조그만한 뭔가 계승할 만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삼한의 뜻을 계승해서 대안이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왜 지금 그 식민사학자들 매국사학자들은 왜 그 삼한을 귀퉁이에 이렇게 몰아서 넣은 거죠 왜냐하면 남사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기자조선이라든지 위만조선이라든지 한사군이라든지 전부 다 한반도 내에 비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강단사학에서는 지금도 위만조선 같은 거는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당군 이후로 위만조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사만은 지금 국가라고도 인정을 안 하는 단계예요 시족, 부족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위만조선도 한반도 내에 있었는데 삼한이라고 한반도를 벗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느 나라 역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강단사학에서는 그러면 그 식민사학에서는 남쪽 귀퉁이에 있던 시족인지 부족인지가 만주를 올라가서 고구려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남사만은 고구려의 전신은 아니니까 남사만은 백제 신라 가야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이남, 한강 이남 쪽에 그 남사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사학은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북한 땅과 지금의 북한 땅과 그 위에 만주 땅 북한 땅 위쪽은 고조선이고 남쪽은 진국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을 때 남쪽은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제가 여고에 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가서 우린 진국의 아들이지 단군의 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 보면 우리는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남한 땅은 교과서에 의하면 진국의 아들이고 우리는 단군과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다 교과서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학생들한테 반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요고생들이 좋아하던가요? 네? 요고생들이 자주 수험님은 내용보다는 요고생에 관심이 있으시네 수험생들이 이제 좀 피곤해요 박진님이 요고를 말씀하시면서 싹 웃으시길래 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남고보다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진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국이 거기 남쪽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병도 박사 때부터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바뀌면서 거기에서 남쪽에서 진이 바뀌어서 삼한 마한진한 변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고조선 영토도 확 축소가 돼요 남한 땅에 비파양 동검 나오고 고인돌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기기 이상이 남쪽에서 나오잖아요 만 기기 넘죠 그렇게 많은 고인돌과 비파양 동검도 가장 긴 거 남쪽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남쪽을 다 배제하고서 여기 고조선 땅이 아니다 이건 문화유족 대표 유물로 봤을 때도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비파양 동검 고인돌을 공유하고 있는 진국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류사학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관련 유물이 나오면 여기는 중국 땅이었다 이거고 청동기 같은 유형의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동일족속이 동일민족이 공유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비파양 동검이 나온다 해서 그게 우리 민족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렇게 엮을 수 있는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견은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요동 지방 그게 한반도 밖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비파양 동검이라든지 고인돌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 부근에서도 비파양 동검이나 고인돌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역사학자라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라면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광활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의 첫 나라인 고조선이 이렇게 넓었을 리 없다 이렇게 해서는 요동 지방에 원래 중심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평양으로 옮겼다 이런 이제 이동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유물이 이제 발견되고 같은 유적지가 출토가 되면은 아 하나의 어떤 영역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넓었구나 요동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도 다 지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걸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죠 막 중심지를 이동했을 거야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의 모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 요소에 있는 그 비파형 동검하고 평양 지역에 있는 비파형 동검하고 이 한강 이남에 있는 비파형 동검이 이게 조금씩 모양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화의 그것을 영유한 주체가 다 다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욕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잠깐 나왔지만 요소는 교과서에서 아예 쳐주질 않아요 요소는 다른 어떤 오랑캐가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고조선의 영토에서 배제를 하고 요동하고 평양 쪽 이렇게 해가지고 요동에서 좀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망했다라고 하는 중심지 이동설이 지금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이 한 집에 방이 한 다섯 칸 있어 큰 방 작은 방 뭐 서재 뭐 애기방 뭐 이렇게 있는데 큰 방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야 되나 도둑이 들었나? 아니 큰 방에서 노란색 양말이 나오고 서재에서도 노란색 양말이 나왔어 그런데 아 그럼 이게 같은 집에 이렇게 방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색 양말이 다른 공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어 그런데 큰 방에서도 나오고 작은 방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같은 집이 아니고 이 사람이 큰 방에서 살다가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간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집에 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강단사학에서는 동이족의 문화활동 영역이다 그래서 그렇게는 한꺼번에 묶어요 한꺼번에 묶었는데 고조선은 중심지를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하숙을 하고 있었구만 하숙을 하고 있다고 영토를 축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범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영토라든지 강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문화범위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로서는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향유했었어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영토라는 말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바로 이 문화범위라는 또 용어고 최근에 보면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대륙백제라고 뭐 요소진평이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진출했다 요거까지 썼었는데 최근에는 교류를 또 바꿨거든요 용어 자체를 하나 한 단계씩 뒤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도 방탄소년단 cd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방탄 cd가 나와서 같은 나라는 아니지 않냐 그렇지만 한류는 공유한다 그런 건가 그거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 비유는 그 문화범위를 옹호하는 비유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 하나 빵 뜨면 유튜브 빵 뜨면은 200개 나라에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진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의 동시에 보잖아요 동시에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하기는 굉장히 조금 약간 뭐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 오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고대 사학계에서는 고조선 지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우리가 이번에 고고학대인가 어디서 나온지 논문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분인지 참 대단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가 민족이라는 현재 공통된 민족의 어떤 개념은 통일실라시대 때 생겨났다 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공통된 민족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제아사학이라든가 민족사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무마 무의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출책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들이 고대 신민사학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마디로 반민족적 반역사적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꼭 정확하게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전제라면 그러면은 고려도 우리 민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 민족이 어떤 조건으로서의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주류가 될 수 없다 주류가 될 수 없다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청동기 시대의 민족 구성은 다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라는 거예요 족원 족원 족원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족석 무슨 족석 하죠 그러니까 뭐야 흉노족 아니면 동호족 이런 식으로 선비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까? 족원 족원은 족석의 근원 뿌리 원래 있던 말이에요? 있어요 학문적 용어라 그러니까 이제 킬링 포인트를 이제 민족으로 삼는 거죠 킬링 포인트 그렇죠 적어도 당군조선시대 때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군조선은 그래도 허구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그 환국 배달 고조선 이렇게 쭉 해서 그 말 그대로 국통맥을 나라의 맥을 타고 쭉 온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이런 민족 저런 민족이 와서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와서 비로소 통일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민족의 기본이 생성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이제 삼신사상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우리 민족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을 통해 가지고 단군조선도 세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셋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도 제사를 지냈지만 초혼 아혼 종혼 세 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지내는 지내는 걸 내가 잠시 봤는데요 그 보면은 예전에는 다 삼족이었어요 네 네 삼족으로 된 그 그릇을 제기를 이렇게 쓰고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게 다 셋으로 돼 있어요 우리 지금도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 번 돌리잖아요 술잔을 세 번 돌리고 네 지사 보실 때 네 향도 뭐 이렇게 세 번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모두 보면 그게 왜 습성이 그렇게 나왔냐 우리가 그런 어떤 삼신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삼신의 우주관을 가지고서 단군조선을 세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마한 변한 진한인데 이걸 또 이제 말한 불한 신한은 삼신에 근원한 것인데 뜻으로는 천일 지일 태일이 되고 음으로는 마한 진한 변한이 되는 것이다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말이고 4기의 봉선서에 이르면 삼일신이라고 해서 천일 지일 태일인데 그중에서 태일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한의 대단군께서 태일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진한의 대단군이 태일의 자리에 계시고 마한이 천일 그 다음에 번한이 지일에 해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단군을 갖다가 동황태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황태일 동쪽의 황제 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동황태일이란 말 자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조선상고사에서 초사에 보면 동황태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황태일은 곧 단군왕검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복 절강 등지에 많이 유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단군왕검을 동황태일이라고 한 거예요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그 진한의 진한이 태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동황태일이라고 한 거죠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아 여기는 삼신의 사상을 가지고서 삼한강경으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국가경영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치제도라든지 근데 이런 드러나는 것을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파고들어가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원리 우주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때의 문화가 이제 신교문화라고 하는데 신교문화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 딱 보니까 그것을 이제 천지인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 땅, 인간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천지인이면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이 천지인 사상은 사실은 한민족의 최초 경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천부경에 나오거든요 이 천일, 지일, 태일 이 사상이 천부경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은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놀랍고도 사실은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 원리를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실제 국가를 통치하는 데도 썼고 생활문화에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민족은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겸허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의 아집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도도 아니고 하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삼한도 보면 삼신사상이 적용이 된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배달국 때부터 초대환웅 때부터 이미 305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300은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5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조직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체계라는 것도 사실은 동양의 삼신오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삼신이 계시고 삼신을 보자는 또 오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의 그런 문명의 혜택도 이미 배달국 시대나 당군조선 때 이미 토대가 다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교의 우주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도 통치하고 또 생활문화도 이렇게 형성되고 그런데 기존 식민사학자들은 일단 무조건 한반도로 밀 붙이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민족이라는 개념을 또 애매모호하게 설정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보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도 신뢰도 높아지고 또 거부감도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민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확인 또 살펴보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맥락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민족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의 국통맥이 이어져온 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그런 어떤 술책이다라는 것으로 우선 알고 계시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님 말씀하셔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 가지고 한번 특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문 주신 거 또 이제 답변해 드리고 이런 후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날은 신년이고 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소통을 하는 소통해 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답을 달 수가 없어요 네 저희들 불찰입니다 일단 먼저 댓글을 빨리 빨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업이 아니라가지고 10년에는 더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민족적인 그런 걸 잡아주자면 현대의 민족이라는 것은 서구의 시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형성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정치체 속에서 동일한 족속이라는 관념이 있어 왔고 실질적으로 동양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족속 아까 조건 나왔었지만 그런 무슨 족속이라는 개념 속에 현대의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류의 족속이냐 아니면 다른 부류의 족속이냐 그런 게 나눠지는데 주로 단위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생활하는 형태에 따라서 조건이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족속이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하나의 민족이 고대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번성을 하면서 새롭게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럼 하나의 그 족속이 되어버려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나라는 온도를 안 썼는데 나갔더니 그 사람들은 다 온도를 쓴다 이러면 그 생활 문화로서 족속이 또 규정되고 그런 겁니까 문화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이름을 써요 만약에 우리 박신님이 가서 박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럼 박신족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족속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에서 보면 그걸 갖다가 별종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한 족속에서 하나 갈라져나 나가면 중국 사서에서는 별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나중에 준비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한에 대한 그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삼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채호 선생님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환당국에 보면 삼한 관경제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것을 전후삼한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전후삼한 같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삼한고에서 전후삼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삼한이 있고 후삼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는 북삼한과 남삼한을 얘기를 했는데 북삼한이 바로 대륙에 있었던 삼한이고 그게 이전에 이전삼한이라고 해서 전삼한 그리고 그 전삼한이 내려오면서 후삼한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남삼한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갔는데 대륙삼한에서 반도삼한으로 내려오고 아 그러니까 그것이 북삼한이고 남삼한이고 그게 이제 역사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 있었던 삼한 그것이 후삼한으로 해서 내려온다 아 그러니까 제가 역시 역사 무식자 티가 또 나는데 그 한반도 기퉁이에 후삼한이 있긴 있었구만요 아 아이고 그럼요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전후삼한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후삼한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전삼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삼한의 실체를 밝히신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그분의 어떤 이 전삼한서를 인정하고 계승하신 분들이 이제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선생 최동 문정창 선생 이런 분들이 아 이게 전후삼한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삼한의 존재만으로도 북삼한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삼한 이동설이라고도 하고 전후 삼한설을 이제 내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타당성 있죠 왜냐하면 문원들에서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종종 하냐면 발조선 발 네 발조선 그리고 막조선 번조선 진번조선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이면 조선이지 앞에 뭐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조선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것을 일종의 반증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뭐 발조선이라고 하면은 번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한에서도 번한 땅 그래서 중원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 번조선과 국경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원들에서 대부분 등장하는 발조선 번조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번한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한의 역사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선 앞에 뭔가 이렇게 용어가 붙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조선 대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고 그 대륙 삼한을 충분히 추측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기에 보면 발식신이라고 나와요 식신 발식신이라고 나오고 관자에 보면은 발조선이라고 나오고 또 대대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발식신이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식신 발조선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원상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발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번조선이다 번한에서 번조선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당선가요? 거기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발해라고 하는 곳의 영역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을 얘기할 때 과거에 과거에 뭐 이제 쭉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를 얘기하는데 번한이 나와요 그 뭐냐면 그 발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위쪽에 발해가 있는데 발해라고 하는 곳은 어디 어디 번한 이런 지역이 포함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번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북삼한 전삼한에서 얘기했었던 그 번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그 후삼한 후삼한의 번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발해를 이렇게 한반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전혀 안 되죠 이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가 과학적인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전삼한의 실체를 인정한 분들이 여러 개세요 신채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민족사학자들 그러니까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최동 그리고 문정창 이런 분들이 전삼한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전후 사망고 그리고 조선상고사를 내시면서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전삼한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인보 선생도 조선사 연구라든지 안재홍 선생의 조선상고사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하사학자들의 그런 지지를 받게 되죠 그 전후 사망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1924년 10월 13일부터 1925년 3월 16일까지 동아일보의 역사구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연재를 합니다 조선사 연구초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6편의 논문들이 나오게 돼요 그중에 평양 폐수고라든지 이 평양 폐수고는 평양 폐수가 어디냐 평양이 어디냐라고 하는 쪽이고 삼국지 동의열전 교정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역사상 1천년의 제1대사건 우리 묘청의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다 연재가 되고 전후 사망고도 이때 연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1926년 봄에 벽초 홍명희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단행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문에 연재를 하고 26년에 단행본이 나오고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후 사망고라고 하는 전후 사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뭐냐면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냐면 이병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묵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6년에 이렇게 전후 사망고가 나왔는데 이병도가 1934년에서 37년 사이에 뭘 하냐면 사망 문제의 재고찰이라는 또 논문을 써요 사망 문제의 재고찰 그래서 이런 연구를 사망 문제에 대해서 이병도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병도가 썼으니까 이거는 남사만만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사망 이동설 전후 사망설은 무시되어졌고 해방 이후에 이병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사망이 후사망 남사망을 위주로 하는 어떤 역사가 그냥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옥사학 식민사학이라는 말을 안 붙일 수가 없는 거고요 남사마는 결국에는 고조선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군조선이 이렇게 진암버난마한으로 대륙조선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당군조선 말기에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집니다 사실은 마지막 당군께서 왕자를 그냥 버리고 떠나시거든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열과 당군을 보통은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에 가보시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기 삼신각이죠 삼신각에 항상 산신각 아 산신각 산신각에 가보시면 항상 호랑이를 이렇게 대동하고 있는 그런 신선의 모습 그게 이제 고열과 당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대당군이 떠나셨으니까 결국에는 오가가 그 밑에 이제 오가가 있었잖아요 오가가 이제 공화정체제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역시나 중심자리가 흔들리니까 나라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위에 있던 진안이나 번안에 있던 그런 이제 고조선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한강 이남 땅으로 망명을 와요 망명을 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한강 이남 쪽으로 고조선 유민들이 와서 세운 게 바로 이제 남삼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군 조선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연관성을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남삼안과 북삼안의 연관성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은 남삼안뿐이고 만약에 이제 삼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조선이라고 얘기를 꺼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군 조선 그리고 기자 조선 위만 조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뭘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근데 이 남삼안도 보시면 한강 이남이 얼마나 좁아요 지금 38선보다도 좁거든요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총 나라가 몇 개 있었냐면 78개가 있었습니다 78개의 망명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나라를 그렇게 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일제시대 때는 저기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임시정부 건물 하나 세워놓고는 여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듯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전부 다 사실은 대륙조선 시절에는 마한땅이죠 한반도가 그 마한땅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각자 자리를 잡고는 그냥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나라라고 했는데 마한에는 총 54개국 그리고 지난해는 12국 그리고 변한에 12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8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아 망명을 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까 전에도 이제 박 씨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통전에는 조선의 유민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망명을 왔다는 거죠 떠나왔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국유사에도 78개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조가 있는 것처럼 72국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설이 뭐냐면 2자가 한자 2자가 사실은 한자 8자의 5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내용에서는 78개국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한 스님이 마한에 54개국 지난해는 몇 개국 변한해는 12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헌만 보더라도 이 망명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륙조선에 있다는 사람들이 마한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영토가 마한 영토였으니까 마한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남사완을 총괄하던 그런 마한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륙조선에서 진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마한 땅으로 다 몰려왔음에도 그럼에도 마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단군조선 이후에 그런 남사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가 있고 북사만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70몇 개국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전후사만고의 이제 힌트를 이제 단재신채호 선생이 줬던 전후사만고라고 하는 그걸 쓸 수 있도록 줬던 문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려사입니다 고려사의 김의재전이라고 있어요 이 김의재라고 하는 뭐 풍수도 잘 알고 하는 어떤 술수가가 있었어요 이제 고려시대에 그때가 언제냐면 고려사에 보면은 제23세 고종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술수가 나와서 평양천도를 주장을 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단군조선시대의 어떤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울추 저울접시 이렇게 저울추 저울접시 저울판 저울대 이렇게 세수로 세수로 나누어서 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군조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로 나누어서 도읍을 정하니까 70개 나라가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78개의 마한지난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그런 어떤 남삼안에 있던 남삼안에 있던 78개의 국가가 오밀조밀한 것은 사실은 이 세 개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대륙으로부터 해서 이 한반도까지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셋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저울 때는 부소다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저울대는 부소고 저울추는 오덕지고 그리고 저울의 머리는 백아강이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정했기 때문에 이런 덕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라고 하는 곳도 지금 수도가 두 곳인데 세 곳의 땅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왕업이 길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곳을 더 정해야 된다 이래서 뭐가 나오냐면 고려의 삼경제도가 나와요 고려의 삼경제도가 그러니까 고려도 보면 수도를 셋으로 이렇게 두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경하고 서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경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김희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고려의 숙종이 이때부터 막 살펴본 겁니다 남쪽이 어디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경을 어디다 사실 만드냐면 이 남경이 어디이냐면 지금의 한강의 북쪽이에요 한강의 북쪽에 청와대 땅 청와대? 네 청와대 땅 그쪽입니다 그쪽에다가 남경을 만들었는데 천도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희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은 저 서경에 그리고 저 중경에 그다음에 남경에도 한 그 정도 머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머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수도로 이렇게 삼지는 않지만 세 곳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삼경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 고조선이 세수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그 제도에서 이렇게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게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삼한 관경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삼각 안정된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되어 있으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적인 그 삼수의 원리라는 이 철학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지리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때 당군 시절에 당군조선 시절에 신지발리라는 분이 쓰신 서요사예요 그런데 그 신지발리의 서요사를 보니까 당군조선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고 그것이 국가가 흥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고려사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고려사에 이제 아까 박신님 말씀하신 대로 김의재라는 사람이 천도를 주장하면서 당군조선 시대에 그런 사망관경을 예로 들면서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고려도 삼경을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지 비사라는 것은 저희가 일부분만이라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사망형세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머리와 꼬리가 서로 균형 이루니 그 덕에 힘입어 삼신정기 보호하옵니다 나라를 흥성케하여 태평세월 보존하니 이른 나라 조공하며 복종하였사옵니다 길이 사망관경제 보존해야 왕업이 흥하고 번성할 것이옵니다 이게 이제 신지 비사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뭐 이렇게 놀라운 철학을 국가경영원리로 썼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 자체가 이런 사망관경제 자체가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리적인 것도 또 철학적인 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역할적인 그런 균형이 있어요 아 역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진안의 수도 그리고 번안의 수도 마안의 수도 를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할 기능 지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안의 수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얼빈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번안의 수도는 지금의 당산 그리고 마안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리적으로도 균형이 맞아요 삼각형 좀 안정적이죠 그런데 실제 역할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뭐냐면은 번안 쪽에서는 중원 쪽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국경을 수호하는 측면이 많았죠 군사적인 네 군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군사활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전체적인 당군 조선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것을 했을 것으로 보고 진안은 정치적인 특성이 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당군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특성 그리고 마하는 진안에서도 막아주고 번안에서도 한 번 더 막아주는 형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행적인 그런 특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수행적 영성문화가 더 활발하게 꽃피었다 실제로도 보시면은 마한 땅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전라도 쪽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장 큰 고인돌도 한반도 그 전라도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역할적인 측면도 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 왜냐하면은 각각 당군이 계셨지만 어찌됐던간에 진안에는 대당군이 계셨고 번암마한은 이제 부당군이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만의 체제 사만 광경제가 제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는 병권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통치권은 나눴지만 병권은 전부 다 진안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병권이라는 건 쉽게 나눠주는 게 아니죠 예로부터도 근데 이 사만 광경제가 약화되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삼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병권까지 이제 분립이 돼요 병권까지 각자 이제 갖게 되면서 뭔가 이제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분도 좀 있었겠네 네 왕권이 이제 집중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사만 광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고려사 김희재전에 그 제도를 차용을 해서 고려도 그렇게 다스린다면 흥할 수 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백년 백여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예요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 숙종원년 1096년에 이제 김희재가 위위승동정이라는 직위가 되는데 그 직위가 되면서 이때 이제 건의를 했던 거죠 건의를 해서 고려의 땅에 이제 삼경이 있으니 송악이 중경이 되고 목명땅 목며 양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11월 12월 1월 2월에는 중경에서 거주를 하시고 3456월에는 남경에 거주를 하고 789 12월에는 서경에 거주를 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을 보면 이렇게 그 3개의 수도를 두고서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 78개 나라가 이렇게 조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해가지고 3개를 하고 3개를 4개월마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그렇게 옮기면서 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의 남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의 북쪽의 왕업의 털을 잡으면 왕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강의 북쪽의 명당의 땅을 하나 더 찾게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거기 이제 여기 얘기한 대로 이제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 이 남경에는 3456월 달에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거주를 왕이 거주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런 자리가 지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와대 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근세조선에 근세조선에서는 수도를 정할 때 개경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정하냐라고 하다가 저 계룡산에도 한번 털을 잡아가지고 한번 정했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중심으로 어디를 잡았냐면 바로 이 청와대 땅을 처음 살펴봤어요 그쪽을 살펴보다가 여긴 너무 좁다 그 앞쪽을 터라라고 해가지고 그 앞쪽에 경복궁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 그렇네요 이런 고려사만 보더라도 그런 고대의 정치 제도라든지 그런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항상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이런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역사를 막 난도질을 하고 왜곡을 하고 한 게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사학 얘기를 하는 건데 고려도 이제 그대로 그걸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수도가 정기삼경 후기삼경이 달라요 정기삼경 후기삼경이 있었는데 이제 정기삼경과 후기삼경이 달라진 수도가 뭐냐면 정기삼경 때는 이제 동경이라고 해서 경주에도 이제 수도를 하나 이제 세웠었죠 잡았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후기로 이제 변하면서 서울 땅으로 지금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서울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군조선 시절의 그런 사망관경제 의 중요성을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인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 원나라의 간섭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삼경제도가 무너지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궁극의 마지막에는 남는 수도가 개경이 되었다 유일한 어떤 국도가 개경이 남아있다가 이제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삼한이 정말 남삼한만을 뜻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북삼한 남삼한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삼한광경이란 제도로 시작돼서 고려시대에도 그 제도를 차용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중간에 삼한이동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매국 식민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